우리가 모든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오늘은 지금까지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린 단어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편의 다리. 그동안 제가 실제로 만나본 자수성가한 사람들 중에서요. 이 불편의 다리를 건너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정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불편의 다리를 어떻게 건너가면 되는지 어떻게 건너가는 게 제일 좋은지 오늘은 이거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줄리아 켈러의 저서죠. 퀴팅에 담겨있는 정말 인상 깊은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거기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저자는 2005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미국 기자인데요. 프린스턴대, 시카고대, 노트르담 대학교 등에서 강의하면서 사람이 진짜로 변하는 지점이 어디인가에 대해 연구한 사람이에요. 이력도 꽤 흥미로운데요. 저자는 2012년부터 무려 8권의 소설 시리즈를 집필했어요. 그러면서 퀴팅, 그러니까 인생의 적절한 순간에 딱 그만두기를 했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경험을 한 거죠. 그런 다음 이제 150여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는데요. 신경과학, 생물학, 사회학, 심리학자 등 정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 그만두기를 함으로써 인생 역전한 사람들이 인터뷰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책이 완성됐죠.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생존의 가장 좋은 방법은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일에 낭비되는 내 자원을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안 하던 새로운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하던 어떤 행동을 과감하게 중단하는 것. 이게 바로 저자가 말하는 퀴팅이고 제가 말하는 불편의 다리를 건너기 전에 무조건 해야 하는 과정이에요. 저자가 대학원생이던 시절이었는데요. 진짜 매일 쪼그려 앉아 논문 쓰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끈기 있게 물고 늘어지는데 내 인생은 왜 바뀌지도 않고 심지어 맨날 그냥 제자리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진 거죠. 그러다가 진짜 문득 지금이 바로 다음 챕터로 넘어갈 때다. 이걸 뭔가 본능적으로 딱 직감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해야 할 일이 바로 기존에 하던 걸 그만두는 것이라는 사실도 눈치챘고요. 저자는 바로 그렇게 이 퀴팅을 이해하고 나서야 자기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고 강조합니다. 네 여러분 저스틴 슈미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곤충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곤충에 관해 글을 쓰면서 모든 생명체에게는 오직 두 가지 목표만 있다고 설명해요. 먹히는 것과 먹히지 않는 것. 여기서 잠시 곤충학자 슈미트가 제시한 꿀벌의 생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꿀벌에게는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개체수를 반드시 늘려야 한다는 엄청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꿀벌은 집단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버립니다. 호식자일 가능성이 있는 상대에게 달려들어 침을 쏘는데요. 침을 쏘면 내장이 빠져나가 곧바로 죽게 됩니다. 사망률 100% 자기 인생을 한순간에 걸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과 사가 걸려있는 이 문제에서요. 꿀벌은 침을 쏴봤자 별다른 효과도 없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존하는데 침 쏘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면요. 가차없이 싸우기를 그만둡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돌진하는 건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죠. 이 현상에 대해 2020년 슈미트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해요. 그러니까 이 꿀벌은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포식자가 진짜 위협적일 정도로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 그리고 더 나가서 집단의 번식력이 그 시점에 충분한지 여부를 그 순간에 소위 저울질한다고 합니다. 즉 지금 집단의 번식력이 충분하면 자기가 굳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희생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위협이 진짜로 위협이 맞고 지금 집단의 번식력이 충분한 상태가 아니다 라는 요건이 충족되면요. 이제 이 꿀벌은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돌진합니다. 더 큰 이익을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죠. 이에 대해 슈미트는 말합니다. 벌은 그 짧은 순간 생사를 가르는 결정을 하는데 위험 요인과 이익을 정확히 평가한다. 라고 말이죠. 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꿀벌 이야기를 계속한 이유가 있는데요. 동물은요. 어떤 일이 의미가 없으면 그걸 안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동물들은 어떤 일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면요. 그걸 하지 않거나 하고 있더라도 멈춥니다. 이때 뭐 소란을 떨거나 핑계를 대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건 지구상에서 지능이 가장 좋다는 인간만 그렇게 하죠. 오직 우리 인간만 그만둘까 말까 마음 졸이면서 고민하는 유일한 생명체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뭐 인간도 결국 동물이죠. 네. 자연 생태계는요. 무의미한 일에 중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자는 생존이 위태로울 때 혹은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에 방해가 되는 일은 바로 그만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곧장 다른 무언가를 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고민이 된다면요. 그럴 때마다 자연을 생각해보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연은 반드시 필요한 일들만 벌어지는 곳이니까요. 불필요한 행동도 없고 적합한 행동만 존재하죠. 그런데요. 우리는 생존보다 더 상위의 개념. 그러니까 가치, 목적, 목표, 맥락과 같은 것들을 소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을 막 완벽히 빼닮을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는 정말 자연으로부터 명확히 벤치마킹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람이 다른 길로 가려면 원래 가던 의미 없는 그 길, 그 길 가는 걸 멈추는 행동을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아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했던 고민들, 한숨들, 속 썩였던 문제들 아마 대부분 해결될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뇌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새로운 일을 하라고, 다시 말해 기존에 하던 것을 그만두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라고 더 자주 요구할수록 다행히도 뇌는 그 일을 더 잘하게 된다. 뇌는 활동할수록 행복하다. 의미 없는 걸 바로 그만두는 건 뇌에게 에어로빅같이 좋은 운동인 것이다. 네, 여러분. 사실 몇 초만 생각하면 되는 사소한 행동부터요. 몇 개월, 혹은 몇 년씩 막 생각해야 하는 인생 바꿀 만큼 중대한 행동들까지 사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더 높이 뛰어오르려면, 일단 무릎을 굽히고 반드시 그 시점에는 여러분 키가 더 작아지는 걸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릎 굽히고 작아지는 이 행동, 살면서 언제 하면 진짜 좋을까요? 저자는 대표적으로 인생의 두 가지 영역에서 이걸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첫째는요. 여러분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소속감이에요. 저는 여기서 무가치한 소속감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요. 가치 없는 이 소속감 때문에 낭비하는 시간은 진짜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거든요. 헤어져야 하는데 헤어지지 못하는 각종 인연. 답이 아닌 걸 알면서도 계속 붙어있는 그 직장. 다녀왔다 하면 기빨리고 대화도 안 맞아도. 어쨌든 외로우니까 이어나가는 각종 모임과 친구 관계. 분명 내 자존심을 갉아먹지만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SNS. 분명 나는 더 발전해야 하는데 내 발목 잡고 나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편안한 감정을 만들어내는 모든 공동체. 네, 정리하자면 이게 아닌 걸 아는데 여러 가지 사정들. 혹은 여러분의 도파민에 이끌려서 계속 무의미한 시간을 쓰게 만드는 2인 이상의 사람으로 구성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 공동체라는 게 뭘까요? 공동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맥락이라는 게 생기죠.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단순히 우주를 떠도는 먼지가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라고 스스로 인식하게 되고요. 네, 공동체는 서로를 묶어주는 접착제이자 연결고리, 끝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저자는 말해요. 단일 개체로서 우리는 너무 가볍고 하찮아서 지표면에서 당장 날아가 버릴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와 함께하길 그만두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안정감을 느끼는데 꼭 필요한 무언가를 뺏기는 것 같이 받아들인다. 사람들은 이것을 극도로 무서워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로 인해 주어지는 자유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한다. 네, 결국엔 이놈의 안정감이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 인생을 바꾸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발목 잡고 있는 건 이 안정감에 대한 미련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안정감은요. 극강에 편안함을 줄 거예요. 그런데 불편의 다리를 건너는 여러분 발목을 잡아채는 정말 유일한 한 가지는 열의 아홉은 이 안정감일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혼자 이룰 수 있는 무언가를 해내려고 마음먹을 때보다요. 더 큰 집단 안에 자리 잡으면 편안하고 기분이 좋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한테 도움되지 않는 일, 심지어 해를 입히는 일을 못 그만두고 망설이는 겁니다. USA Today에서 컬럼리스트로 활동하며 퓰리처상까지 수상한 코니 슈츠는요. 정말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삶에 대해 인터뷰했는데요. 그 결과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려면 이걸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당신을 방어적으로 만들거나 열등감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면 변화의 여지는 없다.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낼 공간이 생긴다. 우리는 벗어난 뒤에야 다른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건 제가 제 인생 걸고 직접 해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소속감 이거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하고 현재 여러분이 속한 집단의 성격이 다르다면요. 여러분이 현재의 여러분을 그 자리에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나로 기꺼이 뛰어들지 않으면요. 불편의 다리를 건너 다른 차원의 인생으로 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시동을 안 걸었는데 어디를 갈 수 있을까요? 이 무가치한 소속감과 더불어서요. 우리가 기꺼이 물러서야 하는 인생 영역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자는 이걸 영혼을 갉아먹는 작은 문제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 혹은 마음에서 가라고 하는 길은 따로 있는데 매달 받는 월급에 익숙해져서 다른 행동을 못하고 있다면요. 바로 이 월급이 영혼을 갉아먹는 작은 문제들에 속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에서 이걸 극단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니지만 일단 전략적인 차원에서 내가 해야만 하는 이 일에 내 에너지를 배팅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무조건 필요하다. 그걸 위해 월급을 통해 불을 쌓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영혼을 갉아먹는 작은 문제가 어떤 맥락으로 쓰이고 있는지 정확히 캐치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 맥락을 정확히 캐치하려면요. 내 환경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불을 크게 이루고 싶은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작은 문제들은 이런 게 있겠죠. 안정적인 급여,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동원하는 각종 논리들 여러분을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무가치한 소속감, 그리고 영혼을 갉아먹는 작은 문제가 뭔지 확인했다면요. 이제는 과감하게 그걸 그만둘 줄 아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결단이 없으면 결국 거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영상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꿀벌과 같은 결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적이 있으면 됩니다. 정확히는 그만두기 너머를 생각하는 건데요. 우리는 그게 뭐든 그만둘 때는 괴롭거든요. 아주 잠시 잠깐 상쾌함과 자유로움이 느껴질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건 곧바로 불안함, 두려움 이런 거에 잠식돼서 과소평가되고 금방 사라져요. 간단한 예로 제가 종종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파이오족이 되고 싶다면 목적이 파이오족이 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파이오족이 돼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파이오족 그 너머의 그림이 있어야 파이오족으로 진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막상 파이오를 해도 초반 몇 달만 되게 좋고 금방 허무하고 허탈해져요. 이렇게 그만두기 너머를 생각하지 않으면요. 일단 상황이 더 나아질 거다 라고 생각하고 일단 그만두는데 그 다음에 바로 방향 잃고 헤매다가 역시 함부로 뭘 그만두면 안 돼. 하면서 다시 나를 올감해는 안전한 울타리를 제 발로 스스로 찾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인생은 안 바뀐다는 회의감에 한숨만 쉬는 챗바퀴 라이프가 또 무한 반복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만 명확하다면요. 그만두기는 두려운 게 아니라 전략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는 늘 그만둠으로써 망할까 봐 두려워하고 남들 시선 생각하고 거의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건 다 내 안의 방향이 확실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부작용이에요. 내 갈 길 확실히 아는 사람한테는요. 무가치한데 영혼만 갉아먹고 있는 그걸 그만두는 건 오히려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작용해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챕터로 나아가야 할 때를 여러분이 눈치챘거나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거나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한 직감이 왔다거나 그러면요. 이제는 낡은 것들 과감히 놓아버리셔야 해요. 그만두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A에서 B로 넘어가십시오. 그게 바로 불편의 다리를 건너는 과정이니까요. 그리고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꿀벌보다 상황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의 그만두기는 사망률 100%의 확률을 놓고 저울질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의미한 걸 그만두는 것. 그걸 그 너머를 위한 발판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건 여러분 인생의 정말 결정적인 전략이자 신의 한수가 되는 거죠. 꿀벌은 이걸 못합니다. 네, 무엇보다 오늘 말씀드린 이 그만두기가 항상 언제나 절대적으로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단 하나의 절대적 행동 강령 같은 건 없으니까요. 다만 저울질 하십시오. 이건 내가 가는 길에 방해다라는 판단이 서면요. 그땐 반드시 그만두는 겁니다. 저자 줄리아 켈러의 마지막 말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